10. 24.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라하도다. 11.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12.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13.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14.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15.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려 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16.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17.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18.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망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18.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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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